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지같은 자격지심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지 남친을 꼬셨다며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는 친구 아 진짜 별 그지같은 그래 알았다 절대 안간다 이 망할 두꺼비야 원지 친구 결혼식 초대에 취소당했어요.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2주 뒤에 결혼을 합니다. 평소 같이 어울리는 무리끼리 파티도 열어줬고요. 선물도 준비를 했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결혼식에 가는 일만 있는데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 얘가 저한테 톡을 보내왔어요. 너 내 결혼식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나는 처음에 얘가 서프라이즈 장난치는 건 줄 알고 웃었는데요.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 왜 그러냐 갑자기 내가 너한테 뭐 실수라도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대답을 안 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잠깐 기다리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이유를 말해라 했더니 아니 니가 더 잘 알면서 나한테 왜 물어. 나는 그런 거 말하고 싶지가 않아. 여하튼 너 괜히 와가지고 우리 결혼식 망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준 청첩장은 버리든지 불에 태우든지 니 마음대로 해. 이러더니 뭐 차단을 한 건가 그 뒤로 아예 연락이 안 돼요. 순간 정신이 붕괴됐고 와 이거 뭐냐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다른 친구한테 연락해 왔어요. 그리고는 야 너 혹시 꽁꽁이랑 연락 됐냐 이러길래 야 나 지금 안 그래도 걔한테 방금 어처구니없는 소리 들었다. 이거 뭐냐 이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이래요. 어제 오전이죠. 그 친구가 저만 빼고 단톡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저를 자기 결혼식에 못 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죠. 그래서 왜 왜 이유가 뭔데 하고 물었더니 그게 바로 이거였대요. 하루는 그 친구 커플이랑 신랑 친구들이 만났고 청첩장을 돌리면서 다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신랑 친구들이랑. 그러다 신랑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친구한테 농담으로 아이고 제수씨 이번에 저희들 결혼식에 가면 신부 확인들 어떻게 기대를 좀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아직 솔로인데요. 다리 한번 제대로 놔주시면 제가 축의금도 두둑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해댔고 이때 친구도 장난스럽게 아 그거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 좋은 친구로 선별해서 소개해드리고 나는 그걸로 신혼집 냉장고나 하나 장만해야겠다. 뭐 이렇게 같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는데 이때 친구 예비신랑이 아 자기 친구들 중에 누가 제일 낫더라? 그래 꽁꽁씨 어때? 내가 보기에 자기 친구들 중에 그 사람이 제일 괜찮은 것 같던데 자기 생각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대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지게 큰 싸움이 났대요. 아니 왜 싸워? 이게 싸울 일이야? 참네. 여하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아이가 없고 소식을 알려준 친구한테 그래? 한번 다톡 보여줘봐 했더니 끝까지 안 보여줘요. 뭐 이 친구 눈치로 보니까 얘가 친구들한테 제 욕을 오지게 한 것 같은데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요. 이 친구가 말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제가 뭐 은근슬쩍 지 예비신랑 앞에서 평소답지 않게 내숭 오지게 떨고 꼬신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톡에 있는 애들도 아니다. 그건 억지다. 그날 우리가 모였던 날 그 모임에 꽁꽁이 저저 꽁꽁이 혼자 늦어가지고 별로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본련의 취급을 하는 거냐 등등등 다들 이런 식으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얘는 분을 삭히지 못하고 소설을 쓰더랍니다. 참고로 제가 이 친구 예랑이를 본 건요. 겨우 30분밖에 안 돼요.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해주던 바로 그날 본 건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저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밥은 아예 먹지도 못하고 다같이 디저트 먹겠다고 자리를 카페로 옮겼는데 그때 도착을 했거든요. 그마저도 늦어가지고 저는 진짜 30분 본 게 전부예요. 게다가 저희들 특별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도 없고요. 제 기억나는 그대로 써보자면 저 혼자 엄청 늦게 합류를 했고 친구 신랑이랑 제일 먼 자리에 앉아서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딱 인사만 주고받고 잠시 머무르다 헤어진 거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숭을 떨고 꼬리를 쳤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솔직히 얘가 기분 나쁜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 신랑 센스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지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볼똥이 이쪽으로 튀는 건지 이거 저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유치한 이야기 좀 할게요. 막말로 제 얼굴이랑 몸매가 정말 연애인 뺨치게 이쁘다. 그러면 얘가 질투를 하는 거구나. 이런 이해라도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몸매도 얼굴도 평범하고 남자한테 인기도 없어요. 겸손을 떨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진실이야 슬프지만 그리고 이런 저와는 반대로 이 친구 되게 이뻐요. 화려한 얼굴과 몸매 애기도 되게 많고 솔직히 제가 남자였다 해도 훨씬 얼굴이 예쁜 이 친구를 선택하지 멍하게 생긴 저를 선택하진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아이씨 젠장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 그지 같다 이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아 물론 저한테도 장점은 있어요. 제가 얘보다 더 나은 점이 하나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아직 취준생이라는 거 나쁘게 말하면 백수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쁜 여자한테는 못 이기거든 아 진짜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네 나 같은 게 무슨 불륜을 한다고 그래 여하튼 지 예비신랑 말 한마디에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 거기서 싸우고 결국 그 볼똥이 저한테 튀어서 결혼식 초대가 취소된 거예요. 아니 나는 돈 모아서 친구들이랑 선물도 해주고 거기다 따로 개인적으로 평소 얘가 갖고 싶어하던 속옷 집 상품권도 줬거든요. 거기다 파티도 제가 주사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통수 오직이 제대로 맞으니까 살이 부들부들 딸립니다. 진정이 안 돼요. 나 미쳐버리겠다고.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연 끊어야 됩니까? 그래도 나름 1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그런 친구인데 일이 이딴 식으로 되니까 너무 억울하고 기가 차고 미치겠어요. 기분 진짜 거지 같은데 뭐 좋을 수 없습니까? 복수든 뭐든 하고 싶어요. 참고로 저한테 이걸 알려준 친구 말에 의하면 다들 말도 안 되는 거라면 제 편을 들어줬더랍니다. 다만 더 큰 싸움이 될까 다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대표로 살짝 저한테 알려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야, 네가 말해줘. 네가 말해줘. 이런 식으로. 댓글 1번 얼굴이 이뻐면 뭐하나? 마음이 썩은 두꺼비처럼 생겼는데 그 신랑 너군진 몰라도 진짜 불쌍하구만? 끌 끌 끌 끌 2번 야, 얘기 다 들었다. 네가 나한테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두려워하니까 네 결혼식에까지는 않을게. 근데 내가 너한테 준 것들은 다시 내놔라. 나 받아야겠다. 축하도 하기 싫은 네 결혼에 쓴 비용들 내가 다 도로 받아야겠어. 이렇게 말을 하세요. 댓글 보니까 쓴이만 친한 친구라 생각했던 거고 상대는 쓴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 입방 정도는 문제겠지만 고작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나온다고 평소 쓴이한테 열등감이 오지게 심했던 거야. 티가 나네요. 2번 네가 나를 두려워하니 이게 핵심이구만 아주 좋아 3번 그 지랄을 할 거면 일단 준 것부터 뱉어내고 하라고 하세요. 만약 그거 안 뱉는다. 그럼 흰 원피스 입고 쳐들어가요. 써니 혼자 가지 말고 남친이든 남사친이든 가족이든 아무나 데려가서 추기금도 내지 말고 족같이 살아라. 이런 편지도 한 장 주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다 하고 오라고. 4번 만약 제가 쓴 일하면 돈도 돌려받을 거고 결혼식도 갈 거예요. 그리고 식이 진행되는 동안 밥 맛있게 먹고 바로 신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을 겁니다. 사진 볼 때마다 열받아 뒤져버리라고. 5번 그 친구 얼굴 많이 이쁘고 애교도 많다고 했죠. 여기서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게 그 친구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 사람들 어딜 가든 많은 주목을 받고 살았을 겁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성격이고 말이죠. 그래서 쓴 일을 포함해 모든 친구들 중에 본인이 제일 낫다 여기며 살아왔는데 예랑이 입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폭발한 거죠. 예를 들어 물론 우리 꼼꼼이 내 신부가 제일 이쁘고 낫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품절려니까 얘 빼고 이렇게 말을 시작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확 꽂아버리니까 질투가 폭발한 겁니다. 폭발 닌을 지목한 이유 그 친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얼굴도 내가 더 예쁘고 몸매도 내가 더 예쁘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왜 걔를 지목한 거야? 이렇게 열받아 하다가 결국에 님이 꼬리를 쳤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피해 망상증 환자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 댓글 그래 바로 이거지 야 소름 돋는다 끌 끌 끌 끌 6번 그 친구가 카톡 안 보여준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는 쓴 일을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들도 일이 이 정도로 큰 줄은 모르고 그냥 신부기본 풀어준다고 초반에는 약간 동조를 했을 거야. 그런데 점점 이건 아니다 싶고 선을 넘으니까 만류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지들이 한 게 있으니까 쓴이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왜? 찔리거든. 그래 꽁꽁이가 그런 게 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 그 친구한테 말해요. 야 알았으니까 네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줘. 걔한테 티 안 낼게 약속한다 이렇게 해서 보던 거 아니면 보면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마음 편해요. 7번 진짜 별난 것도 다 있네요. 사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친구 결혼식에서 단체 사진 찍을 때 신부인 친구가 저한테 야 너 내 옆에 서지 말고 저쪽으로 가 이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장난스럽게 애교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 기분 나쁜 티를 내지는 않았는데 기분 그지 같았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결혼 안 하는 걸 가지고 계속 가고 그리고 아직 20대인 자한테 돌싱 30대 후반 자기 아주머니를 소개해준다는 등 헛소리 계속 하고 거기다 힘들게 직장 다니는 자한테 야 그까짓 품돈 벌 바엔 그냥 때려치우겠다. 내 연봉도 모르면서 이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는 일이 늘어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한테는 나도 입이 툭 튀어나와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소리 많이 듣는데 너도 그런 소리 장난 아니게 듣겠다. 아예 등등등 외모로 사람 놀리고 여하튼 이런 거 말고도 개싸가지 같은 은행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 참고로 이 소리 들은 친구 정말 예쁜데 말이죠. 미친 거 아니야? 여하튼 그래요. 질 뜻이 많고 감정 관리 못하는 것들은 결혼해도 똑같아요.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썼던 돈 다 계산해서 받고 연도 끊으세요. 야 고작 30분 본 게 10년 우정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리네. 진짜 사람도 아니구만. 꿀꿀꿀꿀. 우주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야 아니 그래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그 친구 입장에서 이걸 기분 나쁘다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래 자기 여자친구 그것도 결혼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다른 친구를 올려치니까 기분 나쁘다 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결혼식도 못 오게 하고 또 자기 예랑이를 꼬셨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부정 망상이죠. 아니 생각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이야 이게 무슨 텔레포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굉장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